Q. 미래소년 3번째 도전자 미래소년 3번째 도전자 미래소년 내에서 게임을 가장 잘하는 멤버로 뽑힌 최우수입니다. 척추 뽑아 척추 뽑아 척추 뽑아 척추 뽑아 척추! 척추 뽑는 게 뭐예요? 학생 때 척추를 뽑는 거라고 이중모션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좀 잘해가지고 그럼 준혁 씨는 목표 시간이 몇 초일까요? 저는 목표는 크기 잡으라고 30초? 30초? 세계의 신기록이 20초죠? 19초! 19초! 오케이 최초! 저희가 최초 좋아하거든요. 아 떨리는데? 세계의 신기록을 노리는 초기의 첫 번째 도전 아이돌 그라운드 자기소개하기 아이돌 그라운드 자기소개하기 준혁 준혁 승뜰 준혁 승뜰 준혁 승뜰 미래소년 준혁 승뜰 미래소년 게임 준혁 승뜰 미래소년 준혁 승뜰 미래소년 준혁 실패 여섯 번째 했죠 여섯 번째 했죠 떨린다 이거 보니까 무섭다 내가 어떻게 제가 잘한 거예요 아 이게 어렵다 물 흘리듯이 물 흘리듯이 하시면 생일 신기록을 세우실 수 있어요 렛츠고 준혁의 두 번째 도전 아 원 아 투 아 원 투 스테이 포 아이돌 그라운드 자기소개하기 준혁 준혁 승뜰 준혁 승뜰 미래소년 준혁 승뜰 미래소년 게임 이상민 준혁 승뜰 미래소년 게임 이상민 준혁 승뜰 미래소년 게임 이상민 턱선 준혁 승뜰 미래소년 게임 이상민 턱선 다 같이 게임하기 준혁 승뜰 미래소년 게임 이상민 턱선 다 같이 게임하기 컴퓨터! 안녕! 성공! 일단 3개 신기록 채우는 번은 실패했어요. 그래도 좋은 기록인데 몇 초 나왔을 것 같아요? 30초? 남았을 것 같은데 멤버들 30초! 정답은 30 8초! 만족스럽지 않아! 나 완족스럽지 않죠? 근데 지금 기회가 한 번에 더 남았어. 혹시 리셋을 하고 한 번 더 도전해서 단축할 마음이 있나요? 근데 그럼 성공을 만약에... 못하면 날아갔어. 어, 그럼 줄로 와. 아니 근데 인생은 원래 뭐 아니면 뭐야? 그렇지, 가는 거야. 가는 거야. 어, 그러면 38초에 기록을 버리고 가시겠습니까? 근데 한 번 남은 거죠? 그렇죠. 오케이. 이 한 번에 모든 게 달렸어요. 오케이. 이게 명예의 장난감은 또 안 노릴 수가 없죠. 렛츠고. 38초를 버리고 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갑니다. 네. 준혁이의 마지막 도전. 아, 원. 아, 투. 아, 투. 아, 투. 아, 투. 아, 투. 아, 투. 준혁. 준혁 스물들. 준혁 스물들 미래소년. 준혁 스물들 미래소년 게임. 이상민. 준혁 스물들 미래소년 게임 이상민. 이상민, 턱선. 준혁 스물들 미래소년 게임 이상민 턱선. 다 같이 게임 하긴. 준혁 스물들 미래소년 게임. 이상민 stones 다 같이 게임 하긴. 전혁 선배님 몇 초 남았을까요? 10초 정도는 무조건 줄었을 것 같아 나 19초, 18초 이상해 몇 초 남아 유빈씨는 몇 초? 13초라고? 정답은 마음이 안타까워요 30 아 30초 남아야 되구나 초입니다 아 대박 이 정도면 아주 훌륭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미래소년 네 번째 훈련자 생일을 맞이하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I love you so much 생일 기념으로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마음이 뿌듯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일단 가볍게 연습 삼아서 첫 번째 도전 가볼까요? 네 리안이의 첫 번째 도전 아 원 아 두 아 원 스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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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돌 그라운드 자기소개 하기 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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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물레 미래소년 리안 스물레 미래소년 혼자 영화 리안 스물레 미래소년 혼자 영화 팬분들 리안 스물레 미래소년 혼자 영화 팬분들 웃음소리 아 웃음소리 리안 스물레 미래소년 혼자 영화 팬분들 웃음소리 콘서트 리안 스물레 미래소년 리안 스물레 미래소년 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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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물레 미래손 땡! 리안 스물레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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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안의 마지막 도전 1 2 1, 2, 3, 4 아이돌 그라운드 자기소개 하기 리안 리안 스물레 리안 스물레 미래손형 리안 스물레 미래손형 혼자 영화 리안 스물레 미래손형 혼자 영화 아 틀리나네 땡! 형 괜찮아 아 네 오늘 좀 생일이라서 생일 네 안그래도 고민했어요 생일이니까 기회를 한번 더 드릴게요 오옹 하는데 네 일평성 어긋나잖아요 개인기를 아무거나 하나 보여주시면 알죠? 알죠? 그럼 뭐라도 해야 돼, 지금. 오케이 오케이. 지금 해요. 화이팅! 화이팅! 오케이, 레츠고! 아주 완벽한 개인교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본 것 중에 제일 화려한 개인교수입니다. 그래서 되게 기쁜 마음으로 한 번 더 보너스 기회를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꼭 성공하시길 바라면서 리안이의 진짜 마지막 투전 아 원! 아 투! 아 원, 투, 쓰리, 포! 아이돌 그라운드 자기소개 하기! 리안! 리안 승레! 리안 승레 미래소년! 리안 승레 미래소년! 리안 승레 미래소년! 혼자 영화! 리안 승레 미래소년! 혼자 영화 팬분들! 리안 승레 미래소년! 혼자 영화 팬분들! 웃음소리! 리안 승레 미래소년! 혼자 영화 팬분들! 웃음소리! 콘서트! 리안! 리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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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박수로 감아줘요. 리안이 숨을... 리안이 숨을... 리안이 숨을... 지금 숨을... 거짓말은 안 돼. 아니 숨을... 아니 숨을... 네. 아쉽다. 감사합니다. 기세를 주셔서. 시영, 연어, 미래소녀. 대신에... 단 얹는 거죠. 교육pin 아잉...